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플로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플로키 지금 현재 3% 가량 올라오고 있구요 자 최근에 고공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통방에서는요 이 플로키를 최저점 라인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초반에 잡았거든요 이때 잡았어요 이때 완전히 최저점 라인에서 들어가서 지금 이 박스를 깨고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수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120%가 수익이 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수익 정말 축하드리구요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9일에 말씀드려서 조회수가 96명이신데요 자 요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할 타점은 아니구요 특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지금 현재 손실이 크신 분들은요 2차 매수를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나중에 반... 자 지금 이제 들으셨죠 2차 매수해야 된다 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저점 라인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고점을 찍고 나서 엄청 대여락을 겪은 딱 요 시점이었는데 2차 매수 하신 분들은 지금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들어갔었더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전부 다 수익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싱글 매수 하신 분들은 당연히 10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구요 자 매도 타점은 제가 소통방에서 드릴 거니까 대기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플로킥 공식 트위터에 보면요 사이먼캣이랑 계속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제 트위트 올라왔는데 사이먼캣에 투자를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20만 달러 상당을 투자를 집행을 했었구요 그리고 에어드랍 이벤트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진행을 했다 보니까 사이먼캣이 잘 돼야 플로키도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사이먼캣은 고향의 민코인인데 자 보시면은 이번 연도에 출시가 돼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흥행을 하고 있구요 어 팔로워가 20만 명이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낸스 퓨처에 또 상장을 했어요 선물은 거래가 되고 있구요 10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에서 선물 거래도 되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플로키도 많이 올라가고 있구요 자 플로키 지금 현재 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팔아야 되나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좀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 이 정고점을 넘어설 수가 있을까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형 고래 지갑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구요 자 제가 대형 고래 움직임을 파악을 해보니까 플로키의 목표가 그리고 어디까지 봐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냈어요 자 그래서 대형 고래 지갑을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수백억 개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지갑 주소인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포착이 됐구요 좀 사고팔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매집을 해왔는데 첫 거래가 291일 전에 대량으로 좀 매집을 했구요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물량을 덜다가 이제 또 매집을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했어요 자 그리고 96일 전에도 한번 했구요 그래서 물량을 좀 여러 차례 해서 나누어서 매집을 하는 게 포착이 됐구요 자 지금 이제 매집을 한 정황을 보니까 이렇게 최저점 라인에서 대량으로 매집을 하면서 거래를 시작을 했구요 자 그런데 정말 제가 수상한 정황을 봤는데 좀 매집을 했던 그 구간 자체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매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꼭대기에서도 한번 매집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또 꼭대기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플로키는 이 라인이 좀 고점처럼 보이지만 고점이 아니라는 거겠죠 고래는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또 샀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플로키가 굉장히 크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매도 타점을 완벽하게 잡고 있구요 플로키는 최저점에서 매수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이 가장 분석이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플로키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5933-4168번으로 플로키 세 글자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초대 도와드릴 거구요 자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런 극비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싸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민코인을 전부 다 수익을 냈습니다 자 페페 오늘 엄청 올라갔죠 90% 수익이 하루 만에 바로 났구요 그리고 플로키도 지금 현재 최저점에서 잡아서 120% 수익이 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캐니노 독스월드도 최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300%가 났구요 시바이누는 매수하자마자 하루 만에 40% 수익이 났기 때문에 좀 이런 민코인 대응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5933-4168번으로 플로키 세 글자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우리 소통방에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방은 극비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어서 지금 연락은 바로 주셔야 입장이 가능하시구요 연락이 늦어지시면은 답장이 안 갈 수도 있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